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4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성장률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제성장률 1분기에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0.4%였습니다. 2분기에는 1.0%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0.4%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경제성장률이 1%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가 무너져서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이 수치는 물론 잠정치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잠정치와 최종 수정되는 이 수치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아주 충격적인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들은 충격적인 성장률, 무슨 성장률 쇼크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아주 쇼크에 가까운 이런 수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했던 바죠.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은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만 모를 뿐이죠. 2%대 성장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심리적 마지 노선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데 실제로 1980년에 있었던 2차 석유파동 때 마이너스 1.7% 성장이었습니다. 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5% 성장이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 성장했습니다. 이 단 3차례를 제외하면 항상 2% 성장에 미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 성장률이 드디어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문재인 대통령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말만큼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당초에는 2.6에서 2.7%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2% 초반으로 낮춰 잡았었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9%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가장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사실 그 인색한 전망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가 계속 지나면서 다른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 왔었죠. 또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부인하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한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 성장률 아주 수치가 나쁠 것이다 라고 아주 예전부터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맞이 못해서 지금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 아이비라고 하죠. 이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부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 저렇습니다. 뭐 벤쿠버 아메리카, 그 다음 시티은행,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증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계속 2% 초반에 머물다가 이제 9월 말에 와서는 전부 1%대로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 그리고 UBS 등은 1.9%로 전망을 했고 자 HSBC 같은 경우에는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한 이 평균치는 1.9%입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와서야 2.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18일 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이 OECD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IMF와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2.0%와 2.1%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향 조정한 것이죠. 그것도 며칠 전에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장밋빛으로 그려왔던 것처럼 굉장히 현실성 떨어지는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통계에서도 좋은 통계만 골라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악화된 원인을 전부 해외 요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또는 글로벌 경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덩달아 나빠진 것이다. 전부 자신들의 어떤 국내 정책 실패 탓으로는 절대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계속 해외 요인 탓을 하고 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사실은 지난 18일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해외 탓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0.2%포인트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된 간접적인 영향이 0.2%포인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장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0.4%포인트는 높았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총재는 IMF도 양 당사국 즉 중국과 미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것이 전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탓도 있죠. 이런 외부 요인 탓도 있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죠. 또 우리 수출에서 20%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경기마저 사실 꺾이면서 사실 악재가 겹친 상황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크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울고 싶은 상황인데 거기에 사실 뺨 때리듯 하는 이러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더 우리나라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더 나빠지게 만들고 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왜 이 점은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꺾이는 시점인데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30% 넘게 인상을 했습니다. 자 노동 투입을 늘려도 모자란 때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 가격 경쟁력으로 먹고 살아야 될 이 기업의 생산성을 아주 크게 떨어뜨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쏟아 냈었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요인이야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완전히 궤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이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2017년 3.2%이던 성장률이 2년 사이에 1%대로 떨어진 데에는 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는 등 대외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수요 감소로 전세계 기업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오히려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대외경제와 반도체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요인인 비용 증가 충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치명타죠. 사실 기업이 어떤 이익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쟁력이죠. 품질에서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무슨 디자인 경쟁력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주 그 여러가지 경쟁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 가격 경쟁력을 정부가 나서서 떨어뜨렸다라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죠. 이 인건비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정책으로 대폭 상승시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더 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 고용을 더해서 노동 투입이 더 돼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기업의 비용 자체를 완전히 높여놨으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태훈 교수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등 주요 물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부진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출, 투자가 내리막인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 가계에서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이것이 경기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건설 투자까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0.4% 성장률에 있어서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5.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 저신용 가계가 늘어나고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재정 지출에 의존해서 지금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에서는 1.2%였는데 3분기 0.2%로 1%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은 이 정부 지출의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의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이러한 작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주력산업을 재편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 이런 통계가 아니어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뭔가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